저희 지금 아티스트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엠카 20주년을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엠카의 빛나는 스무 살을 축하해! 네, 엠카의 20년을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뜻깊은 날이죠. 과연 1위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자, 빛나는 샤인먼트켓 한번 진행을 보시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7월 셋째 주 엠카은스탄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지민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트로피는 지민 선배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케이크원 젤매니 2024가 독일 메스의 프랑크프루트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 라이즈도 독일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 날아갑니다. 라이즈 외에 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할 거고요.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